장세기 47장 종들은 목자여인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난한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대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국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국 땅과 가나한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국 땅과 가나한 땅에 있는 돈을 몰수이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국 땅과 가나한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국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대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 있다 요셉이 가로대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 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기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됨에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짐승 때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 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패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국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국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국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오분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사부는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메 그 오분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곳은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국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 예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메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이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국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국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대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창세기 48장 이 이후에 호기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호기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땅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국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국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받다 내서 올 때에 라엘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임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돼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돼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무나스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메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무나스의 머리에 얹으니 무나스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성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무나스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크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돌아가고 계시사 lot 나 перемusan 너희 todos ступ을 사는 것 같다 아노